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 웨이커 천예솔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총평 강의를 찍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 다 마무리하고 놀 때 이제 제가 캐스트 영상이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 보느라 이제 여러분들 현역 친구도 있을 테고 재수생 친구도 있을 테고 N수생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 때 굉장히 추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추운 날씨 이겨내면서 여러분들 손 호호 보러 가시면서 수능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마 성적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스페인어 관련된 건데 제가 어쨌든 수능 총평 찍을 때마다 뭔가 저는 1년이 마무리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어쨌든 수능 선생님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게 뭔가 좀 리뉴얼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수능 총평을 찍는 순간이 오면은 뭔가 아 내가 그 한 해 되게 잘 살았나 재밌는 일을 많이 했나 학생들과 어떤 또 교류가 있었나 이런 다양한 저만의 또 오토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의 강의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어떤 수능 관련된 컨텐츠와 어떠한 강의를 제가 드렸었나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두 가지 얘기 전혀 관심 없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갈게요. 일단은 메인 메시지부터 드리자면은 이번 20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총평 강의를 되게 많이 찍잖아요. 6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4년 전 강의도 다 올라가 있는데 항상 난이도 면에서 할 말이 쉬웠습니다. 쉬웠습니다. 자꾸 동어 반복을 하게 만들어요. 저를 근데 이 말은 즉슨 절대적으로 정말 난이도가 쉬운 영역이 바로 제외국어 영역이고 그리고 스페인어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돼요. 다른 제외국어 언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절대평가로 전환되고서부터 이제 수능 스페인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언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능 스페인어 기준으로 난이도가 상대평가에 비해서 점점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 그럼 이 말은 즉슨 수능 스페인어 노려볼 만한 과목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노베이스 친구들이 항상 찔러보고 뱉어버리는 과목이었었는데 난이도가 이번에 너무 쉬웠어요. 제가 평이라는 말을 적었던 것은 사실 쉬움이라고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너는 선생님이니까 쉬웠지라는 말을 들을까봐 평이라는 말로 바꾼 것이다.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평이 쉽다. 눈속임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 작년 그리고 재작년 수능에 비해서도 올해가 유달리 쉬웠어요. 체감적으로 쉬움을 주는 문제 문항들이 있죠. 그래서 수능 스페인어가 이렇게 총 5가지 문항이 마련이 되어 있고 총 30문제인데 1번에서는 사실은 항상 쉽고 1점짜리 문제로 깔아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 이번 수능 스페인어 말렸다. 망했다. X됐다. 이런 느낌을 주는 문항이 2번과 사실 5번일 거예요. 3번과 4번에서는 사실은 수능 스페인어 조금 깔짝거리면 대충 느낌이 오는 분야가 영역이 바로 3번과 4번 회화와 독해죠. 독해는 여러분들이 국어와 영어 독해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독해에서 선방을 많이 합니다. 수능 스페인어 기초가 없어도 어! 이거 답 아니에요? 라고 해가지고 답을 찍고 왔는데 그게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신기한 영역 중에 하나. 그리고 회화 같은 경우는 나왔던 보기 지문, 나왔던 지문, 예시 지문이 맨날 사골코 우라카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회화 문제는 사실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달리 쉬운 예시 지문만 나왔어. 하나쯤은 헷갈리는 지문이 나올 법한데 나올 법한데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감상 아! 이번 수능 스페인어 어휘랑 문법 영역이 어땠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 이번 수능 스페인어 쉬웠다, 어려웠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능 스페인어 시험지 받자마자 뭐부터 보냐면 답지부터 보는 게 아니라 어! 이게 아니라 2번과 5번부터 봐요. 어! 이번 어휘 영역이 어떻게 출제가 됐지? 그러니까 이걸 전문용으로 우리는 킬투덜러, 그렇죠? 킬투덜러, 킬러 문제라고 하죠? 킬투덜러 그래서 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영역이 2번과 5번인데 어떻게 킬러가 출제가 됐나? 먼저 보는 게 2번과 5번 문항인데 2번에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두 눈을 감고 풀어도 맞았을 그런 문제죠. 선생님 저는 틀렸는데요? 라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많이 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휘 문제에서도 다이어 파트에서 명사, 동사가 출제가 되었는데 비단 이거를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도 보기에 나온 단어만 잘 너가 뜻만 알았어도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매력적인 보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사실상 영역은 어휘 문제인데 까지 까보고 나면 이 단어 뜻, 보캐블러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이어 문제가 아니라 보기로 1, 2, 3, 4, 5로 제한되는 보기 단어를 너가 잘 알고 있느냐 묻는 문제였다. 그만큼 아이더가 쉬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거 표현으로도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었던 표현 아이를 리브레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풀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이를 리브레라는 수거를 몰랐어도 보기를 살짝 봤더니 얼토당토하지 않은 보기들이 같이 출제가 되어 있어. 매력적인 보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을 고민들고 자꾸 짜장나게 하는 보기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1번, 2번, 1번, 2번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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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핑퐁, 핑퐁 할 것조차 없었다. 그렇죠? 쉬웠어요. 마지막으로 문법도 마지막 30번 문제 C 보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문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사실 너무 좋은 거죠. 학생들에게 예! 이건데 전치사와 전치격 인칭 대명사와 과거 분사를 알고 있느냐 스페인어 기본기죠. 영어로 치면 For me, for I 둘 중에 답이 뭐야? For me죠. 요 정도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알군, 닝군, 부정형용사를 묻는 문제가 30번에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 난이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화 문제 그리고 요 문법 문제를 찰만 많이 조금 뭐 눈에 익혀놨다면 쉽게 풀었을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쉽고 평이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사실 이거 해설 강의 찍고 총평 영상을 찍는데 마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끔씩은 부채의식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좀 어려웠다. 내가 언급하자는 것들이 나와버렸네? 아차! 싶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당당합니다. 제가 다 설명했던 거 다 봤던 거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다 봤던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스페인어 공부 좀 벼락치기로 공부했을 친구들도 성적이 잘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총평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는 댓글은 여러분 쓰지 않는 걸로 해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쉬웠지만 또 시험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헷갈린다. 비단 수능이 끝났지만 스페인어 공부에 대한 아직 열망이 남아있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나 알고 싶다. 사실은 알고 싶지 않죠. 수능이 끝나면 왜냐하면 시험지 다시 보기도 싫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하지만 그런 아직 지적인 뭔가 호기심을 갖고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수능 해설 강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설 강의도 같이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어쨌든 다시 한 번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했던 것처럼 수능 스페인어 과목으로 여러분들 만났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함께하는 기나긴 레이스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영광스러웠던 202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스페인어로 모차 수웨렛 때 많은 복이 있기를 바라며 굉장히 되게 어른스러운 말인데 많은 복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년에 또 귀엽고 깜찍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위 친구들도 보고 계실 거니까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